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모이킨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굴이 안 나오면은 또 이렇게 100%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얼굴과 그 다음에 설명으로 PPT 장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이킨 취업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떠냐 이게 합격할 만하냐 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의견들을 이제 줍니다. 그 의견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모이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고민들을 하셔야 하는가 요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 결과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담아지면 좋을까 이게 최고 이제 고민인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똑같아요. 항상요. 이 모이 해킹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은 웹 해킹하고 이제 모바일 해킹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해킹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좀 담아라.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담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모이 해킹 기반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제시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팀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개인이 하던 팀 프로젝트를 하던 우선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팀 프로젝트가 한다면은 규모가 좀 더 커지겠죠. 담아야 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겠죠. 뭐 4명이 한 거하고 1명이 한 거하고는 같으면은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정말로 그 개인이 잘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뭔가는 조금 더 양이나 질적으로 더 향상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들 이 회사에서는 이제 모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좀 나와야 돼요. 상당히 어렵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회사에서 이제 모이 해킹을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학원에서 보통 이제 많이 배우시잖아요. 특히 요즘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서 많이 배우시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이런 기간 동안에 뭐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딱 봤더니 어 이 친구가 뭔가 프로젝트 결과물에 나왔는데 야 이런 결과물 정도는 그냥 한 뭐 몇 주 정도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면 안 되겠죠. 사실요. 그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나요.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멘토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멘토들이 이런 프로젝트 정도면은 좀 더 이제 퀄리티를 좀 높이다거나 뭔가 더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결과물들을 이제 프로젝트 멘토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모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전달이 될 정도의 좀 이게 보고서도 좀 다듬어야 하는 것이고 내용도 좀 풍부하게 좀 채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이 없어도 합격되는 경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학원에서 면접을 볼 때 또 학원에서 어떤 거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배웠어요. 해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잘하면은 그 설명 안에서 아 이 지원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딱 나와요. 뭐 결과물을 안 보더라도 대충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은 아 이 정도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면서 참고가 되겠죠. 면접을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 프로젝트 결과물 안에서 이제 질문들을 좀 더 더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프로젝트 결과물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어 이 파트까지 공부를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더 좋은 기회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제까지 내가 학원에서 배웠던 아니면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공부했던 내용들의 총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6개월 동안에 내가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량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20개 정도를 나는 정말로 공격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SQ인젝션, 파일업론도 취약점, 인증처리 미흡해가지고 RC 취약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강사들민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또 나름대로 복습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도 나름대로 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이킹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이킹 업무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결과물에는 최소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딱 받으면은 잠깐만 6개월 동안에 네트워크도 배우고 프로그램도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왜 프로젝트 결과물에는 단지 딱 이것만 나왔어요? 그런 거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 100가지 정도 중에서 10가지만 프로젝트에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커리큘럼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학원 같은 데 다니시면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2년 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다녀가지고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프로젝트로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에 총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든 많이 이렇게 엮으시면서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의미로 들었겠지만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배웠던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게 역격에 대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의 프로젝트 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뒤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특화된 어떤 기법들을 하기 위해서 난 프로젝트로 IoT 해킹이라는 것을 했어. 그런데 IoT 해킹이란 그 안에도 분명히 시스템 해킹 쪽이나 웹 해킹 쪽이나 리버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앞에서 강의로 들었던 것들이 총정리해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IoT 해킹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까지 앞에서 배웠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냥 강의만 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은 공부했던 내용들이 총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다가 넣어줘야 합니다. 장표가 몇백장이 나오든 몇천장이 나오든 아니면 정말로 한 10장으로 줄일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안에 이제 면접관이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이 정도로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야 한다. 그게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원하는 공부들을 이제 준비할 성적률이 높겠죠. 이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국가기관 같은 경우나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배운 분들의 결과물들을 봤을 때 제일 미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모의킹 업무에 지원을 했다면요.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잖아요. 계속 웹패킹하고 모바일킹으로는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90%, 80%, 80%, 90% 고객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특히 웹패킹이라는 것은 필수사항이죠. 필수사항이죠. 웹패킹을 모르면 모의킹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물론 이제 뭐 자동차 해킹 같은 경우나 뭐 IoT 해킹 같은 경우나 요즘 자율주행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특화된 뭐 아니면 블루투스 해킹 같은 거나 모선 AP 해킹 같은 거나 그거는 전체 모의킹 업무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특화된 어떤 회사 쪽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들어갔을 때 이야기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웹패킹하고 모바일 해킹을 뗄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프로젝트는 항상 요게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한다. 요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또 담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모의킹 업무에 지원을 했는데 웹패킹하고 모바일 해킹은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학원에서 많이 여러 가지들을 배우잖아요. 보안솔루션 쪽에 배웠는데 나는 보안솔루션 강의라고 하는 파트들을 배웠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모의킹으로 좀 지원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부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이 보안솔루션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나는 모바일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이력서 줄래? 아니면 이제 모의킹 학원에서 모의킹으로 갈 사람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기존에 있던 보안솔루션 강의로만 된 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민다면 안 맞죠. 이건 회사에서 원하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력서를 보면 이 정도면 보안솔루션 운영 쪽이나 아니면 보안관제 업무 쪽이나 그쪽으로 지원을 할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지원을 했지? 라고 해가지고 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류가 통과가 안 되죠. 아니면 이제 면접 때 떨어질 확률들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킹 쪽으로 한다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공부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간이 좀 늘어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 학원에서 네트워크 보안솔루션들을 중점적으로 앞에 많이 배웠다는 거죠. 만약 6개월 중에서 한 3개월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네트워크나 보안솔루션들을 만약 배웠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영상 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모의킹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거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프라 보안을 가상머신을 통해가지고 구축을 했어. 방화벽도 구축을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웹방화벽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친이탐지 시스템도 구축을 해봤어요. 이런 강의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나는 모의킹 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좀 더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그냥 로컬에서만 한두 개 정도 가상 환경을 사용해가지고 모의킹을 웹패킹만 이렇게 다뤘다면은 자기는 앞에서 보안솔루션이라는 것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구축을 하세요. 인프라를 실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시나리오 모의킹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나는 DMZ 구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격을 해서 내부에 있는 인프라들, 그 다음에 내부의 보안 담당자들 이런 데까지 공격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면 그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의킹이라는 파트들은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IoT라고 하는 것들이 최신 트렌드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최신 트렌드가 맞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그쪽 회사로 가셔야 돼요. 그걸 특화로 할 수 있는 회사 쪽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LG전자가 있을 거고 이런 쪽이 그런 걸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일부 스타트업 측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특화돼가지고 정말로 자기는 이것만의 무기다라고 해가지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모의킹 취업을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화된 회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 툴이라고 하는 것은 웹패킹이나 시나리오 모의킹이나 그런 것들 큰 틀에서 내가 IoT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재밌어. 무선 해킹이라는 것이 재밌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모의킹을 하다가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해봤더니 어? 담당자가 무선 AP를 접속을 하고 있네? 그런 이더넷이 나왔네? 그러면은 그 이더넷을, 이더넷, 무선 AP를 뚫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접속되어 있는 정보들을 획득을 해서 나는 이렇게 시나리오 모의킹을 했다. 그러면은 이 웹패킹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선 해킹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가 스카다 시스템하고 접속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침투를 해봤더니 스카다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뭔가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걔를 탈출을 했어. 이런 시나리오를 집어넣으면은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것을 교육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한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원전, 원전 그런 쪽에 가려고 했더니 어? 이 친구가 나중에 프레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의 특화된 것들을 만들면은 오히려 나중에 모예킹 쪽으로 이게 취업을 할 때 어? 준비가 덜 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화된 회사에서 딱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큰 프로젝트 틀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한테 이제 뭐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이력서나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했던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